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레이트맨 입니다. 오늘은 메뉴가 파리바게뜨 티라미스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. 같이 먹으려고 메뉴 아몬드 끈거랑 발라서 먹으려는 루테다랑 허쉬우유도 준비했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뉴 아몬드 끈거리스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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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어요 그치고 싶은데... 그리고 그치고 싶은데...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을 때 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을 때 아삭아삭 오늘의 뱃고기 오늘의 가수는 오늘의 뱃고기 너무 맛있어 오늘의 뱃고기 아삭아삭 아삭아삭 오늘의 뱃고기 오늘의 뱃고기 이 녀석은 이번엔 뼈어라 두피 쪼꼼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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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라미스 맥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같이 먹으니까 엄청 느끼해요 티라미스 케익은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안올리나봐요 안올리나봐요 쏘아 서글자마자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데 아직도 안 먹기 때문에 맛있을 때 맛있게 먹기 맛있네요 진짜 맛있었어요 매콤달콤달콤! 아삭아삭 청양고추 매콤달콤해요 매콤달콤달콤 오징어 아삭아삭 알칸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트라미스 케이크는 처음 먹을 때 엄청 맛있어요 맛있는데 조금 많이 먹으니까 느끼해요 아이스크림도 너무 커서 4개 정도 먹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ãy 잊지 마세요